누구나 자유롭게 누리는 일렉트릭 라이트 쌍용의 첫 번째 전기차 코란도 이모션 꿀팁 가이드 지금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코란도 이모션의 충전 방법을 알아볼까요? 코란도 이모션에는 요즘 가장 많이 쓰이는 DC 콤보가 장착되어 있는데요 DC 콤보는 완성 및 휴대용 충전 포트와 급속 충전 포트가 한 곳에 결합 충전구 하나로 모두 사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완성 및 휴대용 충전 시에는 상단 5핀 포트 급속 충전 시에는 상단 5핀과 하단 2핀의 충전기를 동시 연결하면 됩니다 50kW 이상의 충전기를 통해 충전하는 급속 충전은 바쁜 일상에 꼭 필요한 기능인데요 코란도 이모션은 배터리를 0에서 80%까지 충전할 경우 50kW 급속 충전기는 약 54분 100kW 급속 충전기는 약 33분이 소요됩니다 잠시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길 시간에 충전이 완료된다니 놀랍지 않으신가요? 현재 급속 및 완속 충전을 할 수 있는 충전기는 전국에 62,789기가 있고 점점 그 수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안심하고 코란도 이모션과 함께 하셔도 좋습니다 개별적으로 완성 및 휴대용 충전기를 보유하고 계시다면 예약 충전 시스템을 통해 심야 시간에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충전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정부가 지원하는 가정용 완속 충전기 설치 사업도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무공해차 통합놀이집 홈페이지를 확인해 보세요 코란도 이모션은 보다 편리하고 합리적인 충전 시스템을 지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